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기는 서울경찰청 어르신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 결과 금년 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요즘 일교차가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서울의 교통이 더 안전해지고 특히 어르신들 이렇게 보행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을 기화로 해서 이 숫자가 확실히 줄 수 있도록 서울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. 우리 이용표 청장님 서울시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. 뭐든지 함께 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무신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sulf야 대화해서 노인보호 구역을 요청하며 이해를 틀어서 이해를 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